와, 저렇게 날씬하니 저런 옷을 입어도 예쁘지 나도 이참에 살이나 빼볼까? 겨울이라 집에만 있었더니 살만 쪘네 봄 될 때까지 10킬로만 빼야겠다 여기 헬스장이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군 여기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운이 좋으면 내 이상형을 만날 수도 크크크 운동하기 전에 몸 좀 풀어볼까? 살은 빼야겠고 운동하긴 귀찮은데 그냥 평소보다 덜 먹으면 어느 정도는 빠지겠지 하루종일 런닝머신만 뛰니까 지겹네 이참에 헬스 때려치고 등산이나 해볼까? 음, 이게 210칼로리니까 바게트에 발라 먹으면 딱 맞겠다 최대한 과학적이면서도 쉽고 빠르게 빼고 싶은데 뭐 없나? 아, 배고프다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니까 참아야겠지 추룩! 맛있겠다! 한 입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? 허벅지 안쪽 살을 빼고 싶으면 시저크로스와 크로스 스커트를 해야 하는군 야, 오늘 파티 올 거지? 아, 응 당연히 가야지 다이어트 중인데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지 지금 누구 염장 질러?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너네들끼리 놀아 에이, 음식만 안 먹으면 되지 나보고 고문 받으라는 소리냐 안 가니까 그렇게 알아 으악 anners